안녕하세요 시리미입니다.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집에만 계신 분들도 있는데 자택근무 하시는 분들도 있죠. 한 번에 여러 명과 전화통화가 필요한데 근데 마땅한 앱이 없어서 찾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. 그럴 때 사용할 만한 T그룹 통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. 한 번에 100명과도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데요. 앱을 실행시키면 이렇게 뜹니다. 저는 우리 자기랑 전화통화를 이렇게 했었는데 그냥 1대1로만 전화하는 것은 이 앱을 굳이 쓸 필요는 없고요. 그런데 만약에 동시에 여러 명과 전화통화를 한다면 제가 앱을 설치하고 전화를 걸면 됩니다. 상대방은 이 앱이 안 깔려있어도 일반 전화를 통해서 전화를 받게 되고요. 근데 앱을 깔면 그분도 동시에 여러 명과 전화통화를 할 수 있는 거죠. 여기는 전화 버튼을 눌러서 사람을 추가하면 되는데요. 그룹 통화를 위해서 어떤 분과 통화할지 검색한 다음에 계속 추가를 해줍니다. 여러 명과 통화할 수 있으니까 계속 추가를 해줍니다. 그리고 한 번 추가를 해서 만든 목록은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다음에도 쉽게 전화를 걸 수가 있어요. 전화를 걸고 있습니다. 이렇게 하면 제가 동시에 여러 명에게 전화를 거는 거예요. 그럼 상대방에서도 그룹 전화로 온다고 뜨고 전화를 한 명씩 받게 됩니다. 받으면 이렇게 목록이 뜨는데 이거는 전만 이렇게 목록이 뜨고요. 받는 분은 1대1로 전화하는 것처럼 나옵니다. 그룹 통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. 이야기해 주세요. 막 이야기해 주세요. 오늘 날씨 좀 얘기해 주세요. 아 예 이렇게 한강에 갔다 왔고 날씨 맑고 네 이렇게 가족이 전부 다 같이 통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이거는 얼굴 나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부담없이 전화 통화하듯이 다 같이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좀 아쉬웠던 거는 어느 분이 얘기하고 있는지 이렇게 스피커 모양이 나오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어차피 다 항상 열려있다 보니까 동시에 이야기를 해요. 근데 지금 동시에 다 얘기해서 좋은데 근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데 다 얘기하시니까 정신 하나도 없죠. 이럴 때 다 들어보세요. 저만 얘기하는 거 잠깐 바꿀게요. 그러면 듣기만 하시는 거예요. 나만 말하기라고 있는데 나만 말하기를 선택하면 저만 말할 수 있고 전화 받으신 분들은 듣기만 가능해요. 뭔가 연설을 해야 된다거나 동시에 모든 분들의 공지를 해야 된다거나 그럴 때는 이걸 쓸 수 있겠죠. 이걸 끄면 지금 또 말해보세요. 아빠 이렇게 동시에 아 봄날이에요? 밖에 나가 봐야겠네. 이렇게 동시에 여러 명이 얘기할 수 있습니다. 전 감기 걸려서 못 나가요. 감기 걸렸어?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고 녹음도 가능합니다. 녹음 눌러서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녹음도 가능하고요. 그리고 채팅하기 해서 채팅 문자로 보내는 것도 가능하더라고요. 이렇게 동시에 얘기할 수 있어서 제가 굳이 얘기 안 하더라도 서로 이렇게 대화하고 회의하고 이런 식으로 가능합니다. 그래서 여기 화면도 뜨면 정말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일단은 그거는 안 되고 전화통화로 해서 동시에 여러 명이 회의를 한다거나 할 수 있으니까 켜놓고 회의로 기록하고 서로 대화하고 할 수 있겠죠. 그러니까 이게 한 명씩 눌러서 한 명하고만 대화하고 한 명 대화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 좋은데 제가 직접 이렇게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. 누구분 뭐 얘기하세요. 이렇게만 하든지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. 리더가 있어야 돼요. 지금 리더가 있긴 한데 다른 사람도 목소리 다 죽이거나 켜거나 이것만 되는 것 같아요. 직접 해보니까 아빠랑 지금 얘기를 해보고 있는데요. 해보니까 몇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래도 동시에 여러 명과 전화통화 할 때는 괜찮은 것 같아요. 저는 가족과 다 같이 시간을 맞춰서 얘기를 해본 거긴 한데 시간 맞추기는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 같이 얘기도 할 수 있고 서로 안부도 전화할 수 있고 할 수 있으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. 집에만 꽉 있어서 좀 불편하셨던 분들은 한번 이 앱을 이용해서 전화통화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. 참여해 주셔서 감사해요. 전화는 끊을게요. 이렇게 전화 사용할 수 있으니까 많이 이용해 보세요. 참고되시길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